안녕하세요. 종이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팽이배틀을 아쉬운 분이 있을까 해서 두 번째 팽이배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에 이만큼 썼고 다른 팽이배틀 해볼게요. 첫 번째 배틀 이건 제가 발명한 거 소슈 대 선플라워 하나, 둘, 셋. 오, 부딪혔어? 하나, 둘, 셋. 오, 선플라워 세다. 선플라워. 그리고 소드윙 대 허리케인. 하나, 둘, 셋. 오, 소드윙. 그러면 얘는 모르고 정체불명 거대 얘도 정체불명 하나, 둘, 셋. 오, 빗나갔어요. 하나, 둘, 셋. 아, 얘가 조금 더 돌았습니다. 바로 10 거대 정체불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루시퍼. 가이아 대 스피어로드.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무승부. 네로 대 스피어로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네로. 하나. 에어슬래셔 대 엘루장. 하나, 둘, 셋. 아이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루전. 트로피컬 슬레셔 대 정체불명. 하나, 둘, 셋. 오, 둘 다 세요. 아, 약간 차이. 트로피컬 슬레셔. 솔라 피닉스 대 일루전. 하나, 둘, 셋. 아이아이. 하나, 둘, 셋. 일루전. 자, 그리고 그립 없는 예대 일루전. 하나, 둘, 셋. 일루전. 오, 시시한 매트를. 바이퍼대. 잉? 바이퍼대 헤라클래스. 하나, 둘, 셋. 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해라클래스. 자, 그리고 제가 발명한 뱅이 대 헤라클래스. 하나, 둘, 셋. 헤라클래스. 솔라 피닉스 대 스페이스 헌터. 하나, 둘, 셋. 스페이스 헌터. 테세우스 대 제가 발명한 거. 하나, 둘, 셋. 호. 하고 부딪혀서. 아, 테세우스. 원래 얘는 잘 안 도는데 잘 돌더라고요. 프레임 쉴드 대 스트라이커 하나, 둘, 셋. 스트라이커 이거. 자, 휘날리는 게 지금 엄청 뾰족해요. 드래곤 슬라이어 대 스피닝 제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피닝 제트. 자. 크로노스 대 정체불명. 하나, 둘, 셋. 마지막 배틀입니다. 아,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망고 부딪히 쳤고. 크로노스. 자, 이렇게 2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